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키워준 누나 거기에 모든 조상님들까지 힘을 합쳐서 그렇게 구해낸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본인의 인생 영혼까지 갈아서 동생을 키워줬던 우리 누나를 감히 버리고 오라는 이 미친 모녀들 말입니다. 제 인생에서 싸그리 치우고 왔어요. 원지 고아새끼 파혼당하고 왔습니다. 오늘 파혼당했고 너무 속상해서 그저 혼잣말처럼 쓰는거라 두서가 없을텐데요. 부디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누나랑 저 두 남매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식당일 등 정말 닥치는대로 하루 15시간씩 주말도 없이 죽기 살기로 일만 하시다가 그 과로가 원인이 된건지 결국 저희 엄마도 아빠를 따라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이때 저는 나이 11살, 저희 누나도 고작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누나는 바로 자퇴를 했고 오직 동생인 저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겪으며 또래들보다 일찍 철이든 저도 엉덩이에 굳은 살 수준이 아니고요. 손가락에 물집이 생기고 터지도록 공부만 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공부였기 때문에 또 누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짜 죽기 살기로 했죠. 그렇게 중학교를 영재학교로 지나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에 들어갔으며 또 정말 감사하게도 이 시기 삼성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 박사까지 마쳤고 참고로 이 글은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삼성 직원이에요. 거의 주작이 아닐 확률이 높다 이거죠. 박사 포닥 월급은 한 번도 안 쓰고 전부 다 누나한테 다 줬습니다. 저희 누나는 그럴 수 없다면 끝까지 안 받으려고 했지만 이걸 안 받아주면 내가 못 버틴다 이러면서 그냥 강제로 지워줬죠. 그래서 저는 돈이 별로 없었고 아니 아예 계좌도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물리를 전공해서 교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들 그리고 누나와 저 스스로에게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게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필사적으로 살아왔는데 아 그리고 삼성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의무 기간이 끝나면 교수 임용에 도전할 거라 했지만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하튼 바로 오늘이죠. 여친 부모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노인네가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는 건지 계속 믿도 끝도 없이 저희 누나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네는 여친의 엄마입니다. 하 자꾸 욕이 나와서 그 자세한 내용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냥 그따위로 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같이 싸우는데 여친 아니 제 여친이었던 이 여자는 아니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니네 누나를 모실 건데 이러면서 지 엄마랑 같이 계랄지를 떨어대길래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누나만큼은 꼭 챙길 거다. 필요하다면 내 전 재산, 내 목숨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럼 결혼을 못하겠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한 치의 고민도 없이 그러자, 없자! 이러고 다 때려 치우고 나왔는데요. 기분이 너무 더럽습니다. 정말 너무 쪽팔리고 비참해서 어디 말할 것도 없고요. 답답한 마음에 적어봤는데 부디 여러분들은 저처럼 말고 부디 늘 좋은 일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하루 뒤에 후기가 올라와요.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신세 한탄 글이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응원을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힘을 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했던 그 사건의 전말을 살짝만 좀 밝혀보자면 전 여친이 처음으로 먼저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을 때부터 그랬어요. 네가 네 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나는 내 누나를 꼭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말을 했었고 여친 역시 본인 부모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걸며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알게 모르게 어떤 불만들을 계속 보였고 그래요. 사실 이 정도는 저도 그냥 그래 내가 참고 감내해야지 이러면서 억지로 억지로 참고 있는데 어제는 그게 유독 심했던 겁니다. 먼저 이 여자의 어머니가 아니 동생 다 길렀으면 이제는 그냥 놔줘야지 이게 무슨 민폐가 아무리 부모를 대신해 동생을 뒷바라지 해줬다 해도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이러고 있는 건 너무 무능한 거다. 등등등 지속적으로 사람을 깔보며 비하하는 표현을 했었고 여기서 결국 저도 한계를 느꼈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기에 그냥 싸운 거예요. 엎어버릴 마음이었죠. 이미 사실 여자의 아버지가 제 은사님입니다. 나이를 초월해 평소 저를 같은 남자로서 존경한다는 표현을 했을 정도로 정말 저한테 잘 해주셨던 분이고 꼭 당신의 사위가 됐으면 좋겠다며 딸을 속에 그렇게 연애를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런 아버님과는 달리 그 여자의 엄마라는 사람은 이런 제가 그냥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자꾸 저희 누나에 대한 이야기 험담이죠. 이런 걸 꺼내며 이상한 요구 차단 아니 그러니까 끝내라 이런 소리를 해댔고 또 그럴 때마다 아버님이 강력하게 중재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 되겠다. 다 괜찮겠지. 이랬는데 그건 다 제 착각이었던 거죠. 아버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저희 누나를 비하해댔고 거기에 저까지 없는 곳에서는 그 정도를 넘어섰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마음이 상해했었는데 어제는 그 실체를 제 눈으로 확인 결국엔 터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저의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죠. 여하튼 파혼 소식을 듣고 아버님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정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결국 나한테 큰 상처를 줬네 이러면서 눈에 눈물까지 보이며 저한테 사죄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똑같이 사죄를 드렸고 결혼도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한 뒤에 그냥 끝났습니다. 처음으로 여기 댓글에 많은 의견들이 보이는데 아니죠. 끝으로 여기 댓글들에 많은 의견들이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후회가 없었고요.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외면하거나 합리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결혼이라는 걸 만약 했다면 일을 두 개 세 개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몸이 부셔지더라도 내 가정과 함께 누나까지 두루두루 다 챙기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힘든 거야 이미 20년 이상 익숙한 사람이고 하니까 현실적이지 않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은 부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느낌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부디 안녕히 늘 무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댓글 1번 너무 속상하다 부디 쓰니 자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딛으니 위로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이런 속깊은 이야기를 나눌 친구 하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너무 암만 보면 달려온 것 같아요. 2번 고민을 나눌 친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암만 보면 내달렸다. 이건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비록 당신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님이 생각날 때마다 당신과 누나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2번 잊지 마라 당신은 말이지 고아 새끼가 아니라 노력의 천재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의리가 뭔지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님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 누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또 아끼는 님이 무조건 옳아요. 저것들이 미친거지. 그 썩은 자리를 바로 박차고 나온 게 옳다. 이겁니다. 아들과 딸 인생에 행복한 일이 생기기 위해 하늘에 계신 부모님들이 눈물로 보살펴 주신 거라 봅니다. 힘내세요. 네 됐으니 진심으로 위로 정말 감사히 그리고 가슴에 평생 새기고 살겠습니다. 3번 아니 남친 사정 뻔히 다 알고 애초에 합의까지 했는데 대놓고 일할지를 해대는 거라면 정말 잘 헤어진 거죠. 파혼이 아니라 이혼할 뻔한 거 아니야. 네 됐으니 저도 그래서 더 화가 난 겁니다. 다 알면서 이런다는 게 말이죠. 특히 아버님 몰래 틈만 나면 이러는데 제 앞날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업고 나온 겁니다. 4번 야 이대로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냐. 비하랑 갑질 오지게 했겠네. 특히 여친이 저기서 지 엄마 편들고 있는 꼬라지 보면 진짜 바로 아구창 돌려버리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참았대요. 자기 남친 사정 다 알고 또 그런 남친에게 누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다 알면서 지 애미가 난리치는 걸 동조했어? 야 용서가 안 된다. 되덜걸? 그냥 그 엄마의 그 딸내미인 거죠. 처음엔 그게 아니라 해도 그래. 지 엄마가 자꾸 이딴 소리 해대면 결국 딸도 비슷해지는 거거든. 이건 그냥 쓴이의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이 함께 콜라보로 구해준 겁니다. 2번 평생 노예처럼 이래가지고 우리 딸내미 막을 살리고 내 노후도 보탬이 되는 코구는 하나 만들어보려고 했더니 어이구 누나라는 게 딱 걸리네 이런 거지 뭐 진짜 다 확 죽여버리고 싶다. 3번 내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래도 그 여자 아버지는 정상인인 걸 보니까 엄마가 자발적으로 그랬다 라기보다는 즉 부참 부수니까 딸내미가 뒤에서 몰래 엄청나게 씹어대고 막 엄마한테 샤바샤바 해서 엄마가 이렇게 몸소 총대를 메고 질러버린 걸로 보여요. 즉 이건 여자부터가 이미 지 남친 누나를 오지게 싫어했던 거지 엄마 처리 좀 해줘 이런 거 5번 아 글쓴이도 글쓴이지만 저 은사님은 어쩌냐 진짜 물건이고 아들 같아서 내 사위로 삼고 싶어 직접 딸을 연결해줬는데 옆에 있는 두 연들이 갑질해가지고 다 조졌네 제자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참담할지 감히 상상도 안 돼요. 되겠걸 하지만 저 할준만은 자기가 딸내미 인생 고했다고 엄청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끌이 끌이 2번 그러게요 저 은사님도 글쓴이 못지않게 불쌍하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하지. 이딴 괴집 같은 것들이 내 자식이고 내 마누라라니. 만약에 내 아내 내 자식이 저랬다. 진짜 이건 현타를 넘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싹 다 부정당하는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6번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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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학교랑 서울대를 나왔다는 거 보니까 저 은사님도 일반 교사라기보다는 교수급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자가 은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지 엄마 품에 안개 오냐오냐 컸을 것 같아요. 매우 높은 확률로 추천서를 써준 전공교수 혹은 최소 그쪽 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근데 저 정도 가정사라면 정말 고생 많았다. 진짜 장하다. 이런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뭐? 언제까지 누나를 모시고 살 거냐고? 야 저 폐바리고 싶다 진짜. 7번 남친이 지 누나 끝까지 챙기고 모시는 게 그렇게 싫었다면 그렇다면 일단 지부터 지부모들 땅에 파묻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야 맞지. 8번 이게 맞아요. 남의 집 기둥은 빼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말을 너무 쓰레기처럼 했다는 게 좀 거지 같지만 말 이죠. 저 남자가 기둥이면 저 남자의 누나는 뿌리 이자 배경 입니다. 이런 누나 버리면 벼락 맞아요. 뭔 소리 합니까 지금? 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충 해주를 해보면 그래요. 저 나이까지 이러는 건 민폐다라는 거 보니까 결혼도 안 했고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벌이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직업도 변변치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동생이 물심양면으로 지금 은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얘기 들으면 눈물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약속을 했대잖아요. 절대 차별하지 않고 네 부모님도 똑같이 챙기겠다고 말은 믿을 게 못되지만 그 흘러온 세월은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흔적이잖아.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해온 걸 보면 이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슨이 탈출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